부산 국제시장을 사랑하는 한국청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재환입니다. 오늘은 국제시장 109청년몰 푸드존 청년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한식, 중식, 일식, 이탈리아, 퓨전푸드, 디저트 및 실급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음식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임차료와 인테리어비 60%, 청년 창업교육, 마케팅 및 홍보, 컨설팅 등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의 공고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국제시장,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. 국제시장이라는 부산의 역사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이 국제시장 공간 안에서 이제 협회 사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협회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다양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의사시장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사업을 또 해나가고 그런 공간을 다 같이 꾸며 나가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공간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오게끔 만들고 각자의 아이템을 강점으로 그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청년몰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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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